저는 이번주 월화수 사역을 하면서 월요일날에는 조개사 쪽으로 가고 화요일날에는 용산하고 영동포를 가고 수요일날에는 시민청에서 중림동 조군방까지 갔다가 서울역까지 갔는데 3일동안 오랜만에 가는 곳을 가서 하루에 한 번씩 있던 곳을 가면서 예전에 만났던 분들도 만나서 반가웠고 다들 이제 좋게 이제 반갑게 이제 맞이해 주셔가지고 더 이제 좋았던 일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예배에 이제 나눔의 시간에 오랜만에 참여하는데 코로나19 이후로 이제 여러가지 상황이 많이 변하는데 저희들은 감사하게도 그 상황이 더욱더 주님의 뜻대로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형제님들 많이 피곤하고 또 힘든 거를 아는데 내가 떠들어줄까? 그래? 마셔? 힘든 걸 아는데 그래도 저희 하루하루 나갈 수 있다는 그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청량리도 그렇고 청량리에서 한 번 뵙고 어저께도 어저께 김성종 목사님이랑 가다가 길거리에서 아버님 한 분이 땡볕에 앉아계시는 걸 봤는데 얼굴이 새까맣게 다 타셨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땡볕에 앉아가지고 힘없게 앉아계시는데 저희가 청량리 가서 사역을 할 때도 한 자매님 한 분이 힘이 없이 앉아계시는데 도시락을 갖다 주니까 물만 마시고 도시락을 안 드시고 가만히 있는데 아픈 건지 아니면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쓰러져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요즘에 가끔씩 뛰시더라고요 그리고 못 보던 노숙자분들이 요즘에 많이 늘어나신 것 같아요 어머님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그렇고 평상시에 못 보던 분들이 와가지고 여기 어디서 나눠주냐고 물어보시고 언제 오냐고 우리가 화요일날마다 여기 청량리는 온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노숙자가 한두 명씩 계속 나오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처음에 원래 노숙을 생활하게 되면 엄청나게 힘든데 도와주는 사람 없이 이렇게 하면 그래도 청량리 같은 경우에는 밥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저 거기에 이제 같은 노숙자분들을 쫓아가시면 일단은 식사는 되시니까 근데 그리고 또 왜 그러냐면 청량리 같은 경우에는 밥도 알고 봤더니 주먹밥을 일주일에 네 번 이상 주먹밥을 주는데 요만해요 진짜 조그매요 그걸로 한 끼 식사도 턱없이 부족하시다고 여기서 받고 절로 옮겨가고 또 밥을 또 도시락을 타러 가시더라고요 예 어떤 분은 그러니까 두탕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고 또 어떤 분은 그냥 주먹밥 하나로 한 끼 때우시고 그 저 제가 이렇게 간식을 싸갖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당분간은 어떤 분은 또 김밥이 더 낫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요즘에 밥을 주긴 주는데 너무 조금 준다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간식이 낫다고 그러고 근데 아무래도 김밥이랑 물어보니까 제가 청량리 가서 몇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김밥이 낫다고 그러는 거 같더라고요 당분간은 간식은 그냥 봉다리에 담아가더라도 뭐냐면 김밥이랑 컵라면을 갖다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코로나가 점점 하였다는 게 거슬리 노래 거슬리 노래 거기에 계신 분들도 끼니 걱정 아직까지 주는 데 듣고 못 받고 못 드신 분들도 아주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역 같은 데는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어제 수성문화공원 갔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또 본인이 또 걸릴까봐 오히려 또 안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여기 갖다 주니까 너무 고맙게 드시는데 그러시네요 예 그런 분들이 아우 그 말 또 아버님 말이 옳다고 내가 또 전파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말 하시는데 너무 고맙고 저희가 이렇게 간식을 이렇게 많이 부족하지만 그분들께 드릴 수 있다는 게 또 감사드렸습니다 네 first of all I'm really thankful to God that He gave me this chance to serve the homeless people and needy people and poor people and I think this is the real ministry of Jesus Christ and within in my life personally nowadays I'm experiencing God's touch God's love when God gave me this chance to pray for the sick people while I'm along with our team we distribute the food to the homeless people in the beginning I was a little bit scared because of the coronavirus the first day I was thinking because we are touching the people all the team they touch the people they pray for them in the beginning but later on I realized you all guys our team they are doing this wholeheartedly so I thank God for this opportunity for me to serve along with this wonderful team and also thank God for Son Muksa's name and His heart and His burden that He has this burden for the homeless people so I give glory to God that for this wonderful time to serve such people to serve such people 최근에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그런 거가 더 감사한 거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저는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나눠주고 싶은데 사람이 적다 보면 한계가 있잖아요 이번에 용산도 전 처음 가봤고 또 남대문 쪽으로 해서 이제 후암동 쪽으로도 처음 한번 가보니까 특히 후암동 쪽방촌은 생각보다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가지고 간 거는 다 못 나눠 드렸어요 충분히 건물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4층과 5층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도시락을 나눠 드리면서 좀 많이 아쉬웠어요 굉장히 그래서 아 이럴 때 너무 감사하죠 정말 이제 코로나도 조금 이제 조금 잠잠해지는 건지 하여튼 점점 이제 거리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봉사하는 단체라든지 봉사하는 분들이 이제 또 조금씩 이제 다시 이제 나오는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 그분들한테 더 많이 이렇게 나눠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 저희가 음 요즘 도시장 나눠 드리니까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시는데 좀 더 많이 좀 뭐 명성께도 이렇게 오셨었지만은 예 좀 더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은 더 저는 좋을 것 같다 그럼 더 많이 나눠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예 풍성하게 좀 나눠 드릴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영삼에서 또 영동포에서 음 요즘 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아 우리는 죄삼을 받았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짓마트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죽게 맡기세 네 죽게 고함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말할 줄을 모를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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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ther, we thank You for Your Son, Jesus Christ. Oh, He shed His blood on the cross and He paid the price. Lord, thank You for Your Son, Jesus Christ. He's our shepherd. He's our real shepherd, Lord. We love You and we praise You, Lord. And we thank You for this opportunity to be in Your presence, Lord. As we are gathered together, we just want to magnify Your name. We just want to lift up Your name. Father, speak to us. Bless Your children, Lord. We just want to experience Your presence, Lord. Lord, touch our lives through Your word. Lord, may Your face shine upon us, Lord. Oh, Lord, Jesus, we love You and we praise You. We lift up Your name, Lord. Bless Your children today. In Jesus' name we pray. Amen. Thank you. 다 이해하셨죠? 네, 은혜로. 주님 여기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번 주에 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죄에 대해서 죄가 무엇이라고 했죠? 죄가. 죄는 히브리어로, 히브리어 언어로 하마르티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마르티아. 히브리어로티아는 화살이 관약에서 벗어났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일반 도덕적인 그런 윤리적인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난 것이 다 죄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이 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모든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이 있어요. 부담스럽죠. 그렇죠?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구나 죄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고 불편하지만 마치 암 환자가 수술을 하지 않으면 그 암을 고침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수술이 무섭지만 두렵지만 그래도 수술을 받아야 암병을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이 문제는 우리가 그냥 피하거나 그냥 주저하거나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면으로 부딪혀야 되는 정면으로 부딪혀서 해결하고 돌파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이 죄는 우리가 생각한가 보다 좀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그냥 내가 그냥 컨트롤을 해서 이 죄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냥 단지 내 그냥 잘못된 습관 하나 고치고 바꾸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천국에 가느냐 지구에 가느냐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직면해서 부딪혀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감정에 호소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에 호소를 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냥 내 기분 따라 느낌 따라 그냥 죄가 죄가 나쁜 건지 누구나 알잖아요. 그렇죠? 죄가 나쁜 건지 뭐 사소한 그냥 거짓말이든지 뭐 도둑질이든지 아니면 심지어 뭐 살인죄라든지 모든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을 누구나 알아요. 그래서 이 죄를 처음부터 죄를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히틀러도 그렇고 처음부터 그렇게 극악 못한 사람이 됐던 건 아니에요. 히틀러도 사실은 유대인이요. 유대인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그래서 기독교 가정이었어요. 모태신앙이란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잘못된 사상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엄마가 유대인한테 유대인한테 이제 겁탈을 당한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히틀러가 삐뚤어지고 그런 히틀러는 600만 명이나 살인하는 그런 살인자가 되었는데 사실 죄가 누구나 처음부터 그냥 내가 살인해야지 하고 도둑질해야지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처음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양심적인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도둑질하면 안 되지. 그런데 이제 상황이나 이제 그런 이제 환경들이 그렇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냥 피할 수는 없어요. 그 죄값을 그냥 피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 죄가 나쁜 건지는 알지만 죄의 어떤 유혹들이 왔을 때 죄가 그냥 싫어지게 해주세요. 그냥 나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는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진리에 따라서 진리에 따라서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진리 진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죄는 그냥 감정적으로 아,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 거면 그런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죄는 주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객관적인 문제인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옳은 건 옳은 거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진짜 가짜 이것이 분명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관적으로 죄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타협하고 감정에 호소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그런 문제하고 차원이 틀린 거예요. 이 죄의 문제는 작은 거든지 큰 거든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 죄를 가지고는 결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어요. 어려서부터는 믿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죽을 때가 돼서 죽을 때가 돼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야. 그런 일이 있어요. 가르윤 유다가 그래요. 가르윤 유다가 예수님 평생 따라다니다가 막판에 예수님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렇게 자살하고 지옥 갔잖아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반대로 또 막판에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정말 세상을 자기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십자가상에 예수님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던 그런 사건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정말 치열하게 좀 싸워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왜 죄를 짓는다고 말씀드렸죠? 왜 죄를 짓는다고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연히 그렇죠? 죄가 좋으니까 죄가 좋으니까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은 죽어도 안 해요. 사람 습성이라는 게 그래요. 아무리 그냥 쉬운 일을 해도 공부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공부해서 남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억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자기가 좋은 일은 목에 칼이 들었다는 말이에요. 아이들 게임 게임 좋아하는 아이들 밤새서 눈이 그냥 빨개지면서도 피곤해 몸은 이렇게 막 피곤하고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유혹은. 왜요? 좋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죄를 짓는 이유가 이런 핑계 죄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다 뭐 남탓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사실 그거는 합리화예요. 핑계예요. 결국은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자수상가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 사람들은 정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없는 가정에서 어렵게 어렵게 주경야독해가지고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낮에는 돈을 벌고 밤에는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기업을 기업을 일으키고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쵸. 인생 역전하는 사람들은 환경을 탓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는데 정말 인생 허비하고 그렇게 그렇게 인생을 그런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그 값어치를 알지 못하고 인생을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낭비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은 환경문제는 아니에요. 환경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출애굽을 했는데 누구를 탓했어요? 어려워지 어려우면 이제 평안할 때 문제가 없을 때는 원망하지 않아요. 누구도 불평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어려울 때 내 마음에 안 들 때 불평이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이제 먹을 게 없어지고 몸이 힘들어지고 지치고 그러니까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왜 예굽에 있을 때는 그냥 먹을 거라도 있고 그냥 노예로 살아도 그냥 살만 했는데 여기 나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잖아요.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은 결국은 나와의 싸움인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 이 죄의 문제는 내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있는 거예요. 병든 사항 그것과의 싸움인 거죠. 그래서 이 죄가 근본적으로 우리는 좋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죄가 저번 주에 비교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쥐나 뱀이나 바퀴벌레처럼 정말 혐오스럽고 징그럽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렇죠. 그런 대상이라면 죄가 그렇죠.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더러운 거라면 누가 죄를 가까이 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죄는 우리한테 너무 짜릿하고 너무 중독성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의 모든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믿는 사람이라고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말할 필요가 없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다루고 싶은 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지어요. 그 유혹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목사도 성교사도 예수를 오래 믿었든 오래 믿지 않았든 이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다 다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우리가 너무 가볍게만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번 주에는 죄의 기초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첫 번째가 심판이에요. 심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아메이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도 죄를 지으면 작은 거짓말이라고 해도 양심이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심장이 두근거려요. 조금만 거짓말을 하나 해도 얼굴 빨개지거나 뭔가 반응이 와요. 반응이 와요. 그거 자체가 이미 죄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거 자체가 이미 우리가 뭐 교육하지 않고 막 죄는 나쁜 거예요. 막 그렇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 스스로가 알아요. 죄는 나쁜 거야. 그냥 양심적으로 죄는 나쁜 거야. 누구도 알아요. 참 그건 어린아이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첫 번째 이제 이 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시느냐 심판하신다는 건데 이 세상에서도 어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짓고 죄를 짓고 그냥 평안히 살 수 있나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심적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꺼린 느낌이 있지만 그런 찔림이 있지만 이 세상의 논리로도 없대요. 이 세상의 법의 근거에서도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그렇죠? 연예인이든 대통령이든 죄를 짓으면 심판을 받아요. 그렇죠? 그거는 기정사실이에요. 누구라도 그거는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히틀러 같은 그런 사람들 한번 보자. 이 세상에 악을 행한 사람들 그냥 넘어가는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그게 법칙이에요. 그게 우연인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판단할지 하려든 다 판단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운전을 하고 가잖아요. 운전을 이렇게 하고 가다가 정말 급해가지고 깜빡이도 안 켜고 이렇게 끼어들 때가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누군가가 와서 내 앞에 와서 똑같은 방식으로 끼어들어요. 거의가 그랬어요. 백발도 거의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내가 정말 차분하게 누가 이렇게 끼어들려고 할 때 기분 좋은 기분으로 양보를 해주잖아요. 그럼 나도 나중에 상황이 끼어들기 어려울 때 꼭 누가 양보를 해줘요. 진짜 이거 이것이 이것이 인과잖아요. 원인과 결과 그렇잖아요. 사람은 내가 하는 대로 똑같이 당하더라고요.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거 성경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냥 자연 법칙이구나. 자연의 순리구나. 콩 심은 데 콩 심은 데 판나는 거구나. 심은 대로 거둔 난다는 성경 말씀이 바로 그거 이구나. 열어보니까 잘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누구하고도 원수 맺으면 안 돼요. 진짜 그것처럼 불편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작은 죄든 큰 죄든 우리가 우리가 안에 우리가 갖고 다니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안에 그런 불편함들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마치 그릇이 더러우면 거기에 밥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음식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이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야 될지 사용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는 다 알 수 없죠. 우리는 서로 다 알 수 없지만 나 스스로만 나 자신만 알고 또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그런 양심적인 것도 도덕적인 거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크고 작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거 있을지라도 나 내가 스스로 정말 정말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거 해결하지 못하고 평생을 가면요 정말 인생이 평안하지 못합니다. 정말 고통스러워요.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 한 분이 팥순 대신 권사님이 계셨는데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요. 남편들한테 구박도 많이 받고 그렇죠 또 이제 술을 이제 드시는 분들 알콩을 중독자 이런 분들을 와서 또 구타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권사님도 결혼하고 시집 와서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은 거예요. 남편한테 핍박을 어려움을 많이 당한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시게 되었는데 그 남편을 용서하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저하고 아홀리치 단기 성교를 가셨었는데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터치하신 거예요. 만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나 이제 남편 용서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고. 그때 권사님의 얼굴이 정말 빛이 났어요. 너무 자유롭고 기쁨이 충만해 보면서 이제 그 묶임에서 이게 풀려난 거예요. 여러분 죄는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우리 묶임에서 이렇게 풀려나는 것 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을 용서해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죄인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한테 묶여 있어요? 누구한테 구속당했어요? 우리 원수 마귀 사탄에게 구속당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죄를 이용해서 죄의 요구를 이용해서 우리를 우리를 사슬에 묶어놓고 우리를 계속해서 구속하잖아요.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신음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는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빨리 해결할수록 좋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한테 날마다 나가야 돼요. 날마다. 날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라오려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로 지고 그 말씀은 바로 주님처럼 주님처럼 그냥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부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던 어떤 삶을 살았던 그거하고 상관없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그릇이 되었어요. 그럼 더 이상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우리가 쓰는 물건들 컴퓨터도 그렇고 세탁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것이 사는 것이 힘들어요.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요. 둘 다 그러니까 차가 있어요. 차가 있는데 차를 그냥 운전하고 다니는 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차를 똑같은 상태로 유지하는 게 어려운 건가요? 내가 차를 구입했으면 그 차를 내가 사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차를 똑같은 상태로 관리하고 유지하고 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게 마찬가지죠. 어떤 것이든지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 그것이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냥 그냥 내가 소유 하게 하게 되는 것은 그거는 뭐 기회가 되면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내가 소유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건강도 마찬가지고 내 물질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유지하는 것 첫 마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첫 마음은 회사를 들어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군대를 가든지 정치인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첫 마음은 소신 있게 자기 주관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죠. 어느 자리에서나 그걸 지켜가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환경의 이유 뭐 그렇죠. 영향을 받잖아요. 우리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마음을 유지해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심각성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 주님께서 얼마나 이 죄 문제가 심각한 거면 십자가에까지 죽으셔야 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자신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대신에 나 대신에 그렇죠. 이 죄 문제가 그러면 얼마나 심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되는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 문제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의 속성이 기본적으로 크게 봤을 때 두 가지의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는 공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셔서 자신이 직접 사람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동시에 공의 하나님이세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를 특히 영접했으면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 죄와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묵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정의는 이긴다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공의는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 우연인 것 같고 불공평한 것 같고 불평등이 보이는 것 같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리고 그분의 때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딱 되면 하나님께서 판단할 자랑 심판할 자랑 다 판단하세요. 감옥에 가게도 하시고 다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만드신다는 거죠. 성경은 히브리스 9장 27절에 이런 말씀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의해진 것이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한 번 죽어요. 그렇죠. 한 번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 와서 한 번은 이제 죽게 되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심판. 어떤 심판?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요. 이런 예화가 있는데 이건 실화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형은 변호사고 동생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감옥에 가게 됐어요. 강도짓을 해가지고 많이 해가지고 형한테 근데 형이 변호사니까 부탁을 해가지고 형 나 좀 이번에 살려줘. 이번에 나에게 꺼내주면 나 정말 바르게 살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형이 동생이니까 그래 너 이제 더 나쁜 짓 하지 말고 이제 바르게 살아 그리고 꺼내줬어요. 변호를 잘 해가지고 근데 세월이 좀 지나가지고 형이 이제 법관이 됐어요. 법관이 됐는데 동생은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강도짓을 하고 더 나쁜 짓을 해서 이제는 사형수가 된 거예요. 사형수가. 그때 또 이제 형한테 형 법관이 되나 나 좀 도와줘. 나 좀 구해줘. 형이 그때는 내가 변호사였지만 지금은 법관이다. 지금은 심판자다. 어쩔 수 없다. 내가 너한테 착하게 살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초림으로는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두 번째 오시는데 재림이라고 해요. 두 번째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곧 오실 거예요.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 여러분 암살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전지현 나오고 이정재 나오고 그 암살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제 이정재가 동지들을 배반하고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일자 앞잡이 노릇을 하고 동지들을 다 죽이고 자기는 이제 평안하게 경찰이 돼가지고 이제 해방되고 해방되고 이제 경찰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고 이제 뭐 아주 편안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지현이 전지현과 동지 한명이 죽은 줄 알았던 동지 한명이 나타나서 이정재를 이제 심판을 하는 이정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총을 이제 겨누면서 왜 동지를 팔았나 왜 동지를 팔았나 그리고 물어봐요. 전지현이 이정재가 뭐라 그러냐면 몰랐으니까 이렇게 될지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해방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그냥 깜깜했던 거죠. 우리나라 미래가 그렇죠. 일제에 계속 일본 앞자 일본의 그런 식민지로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죄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를 가지고는 주님 오실 때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판단을 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정재처럼 아 주님 잘 몰랐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게 이제는 안 통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만. 그만큼의 죄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분명한 기정 사실이고 그 후에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죽음도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자살 특히 자살하는 사람은 바로 지옥인 거죠. 왜 죽음 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아 죽으면 끝나니까 이 고통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나 더 이상 이제 뭐 나 이런 이런 고통스러운 삶 싫어 하고 죽음은 끝난다고 생각하고 죽음 자살을 선택을 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태양이 태양이 오늘날만 태양이 이렇게 떠 있나요? 언제부터 이 태양이 떠 있었어요? 아주 오랜 예전부터 몇 천년 이전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부터 이 태양을 만드신 이후부터 그 태양은 변하지 않고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자연 법칙에 따라서 아침, 낮 낮과 밤으로 계속해서 태양은 지금까지 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과거에도 하나님이시지만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미래에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심각하게 좀 또 두려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그냥 생각하고 다 그렇게 살잖아. 세상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올바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심지어는 세상의 법조차도 그렇지 않아요. 눈 가리고 앙원강하는 거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법조차도. 세상의 법은 어때요? 정말 옳게 이렇게 판단하는 성과 악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때요? 억울하게 누명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변호사가 검사가 판단 잘못해가지고 왜 변호사나 검사나 법관은 그 현장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그냥 검증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그 범인이 정말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유전무죄 그렇죠. 보석으로 풀려나는 경우도 많고 죄를 지었는데 그냥 보석으로 풀려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이 이 세상의 질서가 규범이 다 옳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공정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공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연 변함이 없으신 거죠. 그리고 그분 앞에서는 마치 어둠이 빛 가운데서 다 드러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막 신문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심판하실 때 우리가 스스로 짓고하리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복하리라. 짓고하리라.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하나의 편 나가면 나도 나 스스로가 하나님 저 이런 죄인입니다. 이런 잘못했어요. 스스로 다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것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주관적으로 그냥 감성적으로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어때요? 객관적으로 옳은 건 옳은 것이고 그른 건 그른 것이고 그렇죠? 이 명암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어때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불변하는 진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도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적으로 그냥 돈 주면서 나 좀 봐줘. 다 그런 거지 뭘.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살잖아. 이게 무슨 죄야. 죄는 더 나쁜 짓 하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죄는 뭐라고 했어요? 경중의 차이.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죠. 작은 티 하나도 그렇죠? 하얀 종이에 작은 티 하나도 어때요? 보이잖아요. 그것도 그것도 티예요. 모든 게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이 어떤 거예요? 정말 짝퉁인데 정말 진짜 같아. 명품 진짜 명품 같아요. 우리 일반인들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전문가들은 구분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가짜를 진짜로 구분하려면 진짜하고 딱 대조해 보면 돼요. 갖다 놓고 그러면 확연히 딱 드러나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없어도 그렇기 때문에 죄 문제라든지 우리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감정에 대해서 호소하지 마시고 진리에 대입해 보세요. 다시 한 번만 우리 따라해 볼까요?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떤 주관적인 경험 그런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 읽고 계시죠? 예.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여러분 이 커브 안에 물이 가득 담겨 있으면 어때요? 그 안에 공기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물을 다 따라 버리면 어때요? 그 안에 공기가 가득 들어가는 거죠.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느냐 어떤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느냐 텔레베이전만 맨날 보는 사람은 그 생각밖에 없어요. 안에 있는 거를 사람은 말을 하거든요. 고통 그럼 아주머니들 드라마 좋아하는 아주머니들 한번 보세요. 대부분 모여서 어떤 얘기하는지 다 드라마 얘기해요. 미스터트롯 미스터트롯 이 얘기한다고 왜? 이 안에 들어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나라 걱정하고 아 나 진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런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우리 안에 선한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 안에 가득 차면 죄가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이 없어요. 틈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죄를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 죄 문제는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set me free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묶이면서 이 노예 된 이 사슬에 묶여있는 이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어요. 아멘 주님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미 자유인이 되었으면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방종할 것이 아니라 이 자유를 방종으로 우리가 바꿀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라는 것이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유는 방종 방종 그건 방종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기준이 나면 그건 방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에 붙들려 있으면 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옳은 일을 하고 공의를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죄에 묶여서 메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이 참 자유를 누리고 또한 아직도 묶여있는 많은 사람들 주변에 그렇죠? 있잖아요. 바로 앞에도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자유를 전해주는 그런 복된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님 이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유 주님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누구도 끊을 수 없고 주님 누구도 우리를 주님 정제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님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고원하여 주셨습니다. 사단의 종로를 타였던 우리를 주님 그 하나님 아버지 또 사망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예주님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이 새 생명을 얻은 존재로서 하나님 진정한 예주님 예 하나님의 아버지 이 진리를 따라서 주님 세상의 기준 나의 기준을 따라서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 주님 주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주님 삶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프렉 보유 사역자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영유권의 강건함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삼아서 주님 기준삼아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남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을 준비하셨습니다.